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업 준비되세요?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더 입니다. 더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남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더는 보통 필요한 수준의 이상의 더 많은, 수량을 더 만들, 아니면 탓은 후에 남는 것들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너에게 남는 핸드폰이 있어? 나에게 줘.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한번 더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기에는 핸드폰이에요. 여기에는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이 있어요? 남는 핸드폰이 있어요? 있으면 나 줘. 저에게 줘요. 이 명령 문장 표현이에요 뭐 뭐 하세요 뭐 뭐 해라 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줘 그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시험을 다 끝내고도 시간이 남았어요 매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한 번 더 그녀는 남성 어떤 일을 끝내다 바이티 여기는 시험 문제에요 시험 문제를 다 끝내고도 뭐 뭐 하지만 비슷해요 음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 그분들은 새 집을 살 힘이 남았어요 와 밑에 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한 번 더 한 지 남자 여자 같이 있을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해요 형과 누나 오빠와 언니 더 슥 슥 여기는 힘이에요 힘이 남았어요 뭐 사다 nhà 여기는 집이고 mới는 새롭다 nhà mới 명사고요 새로운 집 경제가 여유 있다 그 말이죠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 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어는 디오입니다 디오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부족하다 형음사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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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더 반대말이죠 이제 첫 번째 예문 같이 보세요 그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시간이 부족해요 그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시간이 부족해요 베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앙의 디오 토이잖 네 환타인 즉안 앙의 그는 디오 토이잖 시간이 부족해요 네 뭐 뭐 하기 위해서 환타인 요기는 완성하다 동사입니다 즉안 프로젝트 음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예문 같이 보세요 너는 너무 인내심이 부족해 잠깐 기다려줘 베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엠 디오 겐 년 quá 하이 쳐 못 줏디 한 번 더 엠 디오 겐 년 quá 하이 쳐 못 줏디 엠 너는 동생에게 얘기해요 너는 디오 겐 년 겐 년 요기는 인내심이란 뜻이에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과 요기는 너무 아주란 뜻이에요 하이 리 명령 표현이에요 뭐 뭐 하세요 뭐 뭐 해라 저 기다리다 못 줏 조금 조금 기다려줘 그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유형 같이 보세요 나는 일할 동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베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너는 비행기 표를 살 충분한 돈이 있니 베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는 같이 보세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나요? 외투나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마, 나, 준비, 루, 딸려, 저, 국업, 즈어? 한 번 더. 마, 나, 준비, 루, 딸려, 저, 국업, 즈어? 마, 너는 나, 저, 뭐, 뭐, 했어요? 준비, 준비하다, 루, 딸려, 딸려, 여기는 자료라는 뜻이에요. 저, 국업, 회의에, 음, 국업, 여기는 회의예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같이 보세요. 충분해. 더 이상 말하지 마. 밑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맞아요. 따라 읽어보세요. 루, 조이, 능, 너의 템, 루, 딸려. 한 번 더. 루, 조이, 능, 너의 템, 루, 딸려. 음, 루, 딸려, 이미 충분해. 이렇게 능, 루, 딸려 세트예요. 뭐, 뭐, 하지 말다. 너의 말하다. 템, 더. 말을, 더.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문 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네 번째 단어는 롱입니다. 롱 한국어로 해석하면 만다 또는 봄비다 형공사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롱, 롱, 롱. 롱 단어는 만다 뜻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문걸 같은 거는 쓸 수 없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예문 바로 보세요. 이 카페는 아침마다 손님이 만나요. 매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관카페 này luôn đông khách vào buổi sáng. 한번 더. 관카페 này luôn đông khách vào buổi sáng. 관카페 커피숍이라는 뜻이죠. 관카페 này 이 커피숍 luôn 항상 đông khách. 어, khách 여기에는 손님이에요. 손님 또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화 수 있어요. 동客 손님 만나요. 와우, 뭐, 뭐, 에. 모이상, 아침 이란 뜻이에요. 아침마다 손님이 항상 만나요. 그 뜻이죠.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예문 같이 보세요. 이 도시는 인구가 만나요. 매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단포나이 rất 동전 크. 한번 더. 단포나이 rất 동전 크. 단포도시. 단포나이 이 도시. 싹 아주 매우. 롱. 봄비다. 많다. 이죠. 선크 여기는 인구라는 뜻이에요. 인구가 많아요. 롱 선크. 좋아요. 이제 마지막 예문 같이 보세요. 와, 오늘 마트에 사람이 이렇게 많네. 매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오이, 홈라인 시오티 롱 의 대. 한번 더. 오이, 홈라인 시오티 롱 의 대. 아마 이 사람이 슈퍼 갔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오이, 그냥 간단 표현이에요. 와, 홈라인 오늘 시오티 슈퍼 마트. 란 뜻이에요. 동 người. người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동 người 사람이 많다. 대 이렇게.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문 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Quán cà phê này luôn đông khách vào buổi sáng. thành phố này rất đông dân cư. 오이, 홈라인 시오티 롱 의 대. 네, 여러분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단어 같이 보세요. 마지막 단어는 왕입니다. 왕은 아까 롱 반대말이에요. 왕도 주로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한산하다. 사람이 적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왕, 왕, 왕. 첫 번째 예문 같이 보세요. 평일에는 영화관이 한산해요. 웨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이제는 영화관이에요. 잡지우핌, 왕, 칼, 와우, 나이, 등. 한 번 더. 잡지우핌, 왕, 칼, 와우, 나이, 등. 잡지우핌 여기는 영화관이에요. 왕, 칼, 손님 별로 없어요. 한산해요. 와우, 머머에, 나이, 등. 평일이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예문 같이 보세요. 이 커피숍은 위지가 불편해서 손님이 적어요 베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손님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에 이유 얘기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위지, 여기는 위지예요 턴디언, 턴디언은 별리하다이고 턴디언은 편리하지 않는 위지가 불편해서 위지가 편리하지 않아서 손님이 적어요 그 뜻이죠 여기도 손님이니까 망할 사항이에요 아까 손님 반다는 롱할 손님 적다 망할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유문 같이 보세요 이 수업은 너무 한산해요 학생이 몇 명밖에 없어요 베트나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러브 학나이 망과 지 거 마이 학생 한 번 더 러브 학나이 망과 지 거 마이 학생 러브 학 반 수업 또는 교실 망과 아주 한산해요 과 너무 아주 지 뭐뭄한 단지 거 마이 학생 와 여기는 몇몇 작군 양표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학생 몇 명밖에 없어요 그 뜻이죠?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잘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업 끝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남다 뭐라고 해요? 내가inst은mile는 얘기입니다 반대에는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많다 본비다 롱 렁 한산하다 적다 멍 az 양 여러분 단어 롱 하고 왕은 주로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음.. 물건 같은 거는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배운 단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까만 모인구의 헷갈블라인!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